2007년 3월 25일 오전 9시 40분에 남태평양 바누아투 섬 인근에서 규모 7.3과 7.1의 강진이 연속하여 두 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분 뒤에 일본의 이시가와 현 노도지방에서 2007년 3월 25일 오전 9시 42분에 6.9의 강진이 발생하여 한 명이 사망하고 150명 이상이 부상당하였고 웅항이 활주로에 지진으로 인한 균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22일 금요일 지진이 발생한 이시가와 현 가가 지역 해안에 2007년에 쓰나미주의보가 발령이 되었었습니다. 당초 이시가와 현 노도지방 강진은 규모 7.1로 발표가 되었다가 다시 6.9로 수정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바누아투와 일본 이시가와 현 노도지역 가가시와 어떠한 지질학적인 연관성이 존재하는지는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전혀 없으나 2007년 3월 25일 오전 9시 40분에 바누아투에서 규모 7.3과 7.1의 강진이 발생한 지 2분 뒤에 일본 이시가와 현에서 강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최근 2007년 강진 발생 지역인 일본의 이시가와 현 노도지역과 니가타 주에스 지역에서 계속해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바누아투에서도 2021년 10월 달에만 벌써 4번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0일 수요일 11시 43분에 아소산이 폭발하여 분연히 3,500m까지 올라갔습니다. 아소산은 화산 폭발로 마그마가 분출되면서 안쪽이 함몰된 칼데라 화산으로서 대규모 폭발 때 파곡적인 피해를 입히는 에너지를 지니고 있어 일명 파곡화산으로 불립니다. 아소산 분화구는 가로 17km 남북으로 25km의 둘레만 120km로 파곡화산 가운데 가장 크며 9만 년 전 당시 쏟아져 나온 마그마와 화산재만 600세 제곱킬로미터로 300여 년 전 2만여 명의 사상자를 낸 후지산 분화대보다 857배 많은 규모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아소산 대폭발은 일본 열도를 화산재로 뒤덮어 버릴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것이고 그 위험한 화산 폭발이 20일 수요일에 발생을 한 것입니다. 최근 일본 가고시마현의 스와노세지마 사코라지마 화산이 대규모 분화를 일으킨 데 이어 20일 수요일 아소산까지 폭발을 하면서 한 달 전부터 일본 지진학계에서 경고를 하고 있는 휴화산인 후지산 대폭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증폭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지산 대폭발의 이상 징후가 여러 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백두산의 분화 조짐이 계속해서 관측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불안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백두산과 일본의 화산대 중간에는 동해가 놓여 있지만 해저 지형을 통해 연결돼 있으며 18세기 후지산 대폭발 전후로 백두산이 분화한 적이 있는 등 양자가 서로 영향을 끼친 과거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소산이 경기 레벨 3이 된 것은 5년 만입니다. 5년 전 아소산 폭발 이후 구마모토에서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최근 규슈 지역의 화산들과 구마모토 오이타현, 시코쿠 에이멜, 그리고 휴가나다 주변 지역까지 지진들이 연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소산 폭발 이후 우리가 주의해야 또 하나의 지진은 바로 휴가나다 지역의 지진입니다. 왜냐하면 난카이트로프 서쪽 휴가나다는 일본 내각부에서도 경고를 하는 대지진 위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규슈의 미야자키현 및 오이타현 해역에 해당하는 휴가다나에서는 과거부터 반복적으로 대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휴가나다의 대지진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은 규슈의 미야자키현, 오이타현, 시코쿠의 에이멜, 고치현 등 태평양과 맞닿은 지역에서 큰 쓰나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22일 금요일에 일본에서는 두 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오전 11시 39분에 이바라키현 북부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저녁 9시 51분에 이시가와현 남서쪽에 위치한 가가시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